용과 같은 게임이 좀 어렵더만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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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이 아닌 것 같던데 뭐야 이건 또 천원 감사합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 개새끼야 너무 못생겼어 아이씨 새끼야 아이씨 깜짝놀랬네 아이씨 깜짝놀랬네 어 얼굴 보고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놀랬어 어 무서워서 놀랜게 아니야 이 사람이 무서울때 놀랜거랑 어? 다른걸로 놀랠때랑 좀 틀리거든 저거는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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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또 아이씨 아 개새끼야 아이씨 아이씨 이 새끼야 아 아 뭐야 깜짝이 예?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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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여장 한정판 대신 흉가체험 한정판 어때? 잘 팔릴 듯 여장 한정판 대신 흉가체험이요? 아니요 무서운데요 흉가 체험하다가 죽으면 어떡해 진짜 흉가에는 귀신들이 많대 흉가에는 귀신들이 많다는데 죽으면 형도 그 흉가 귀신하면 되죠 이런 미친 자식이 너 이 새끼 너 이 닉네임 안 바꿔 새끼야 죽여버릴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